자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갇힌 것 같이 너희가 함께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몸을 갇힌 학대받는 자들 생각하라 결혼을 중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분가에 안 되는 그냥 세상에 같이 파묻혀 사는 거룩한 자라고 구별된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주님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보배로운 피라고 베드로전스 1장 19절에 말하고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구속고 제사함의 피라고 에베스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피 죄와 흐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피라고 에베스 2장 1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생명의 피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성교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성기던 주인 임금을 위해서는 내가 임금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충신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주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이 시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고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4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피를 단에 뿌려서 너의 죄를 속하게 했다 그래서 수천수만의 양을 죽이고 잡아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를 썼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이 그냥 죄가 많아서 일천번제를 드렸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셔서 단번에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스 6장 23제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지 않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죄의 삭선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나서 죄로 나서 죄로 죽고 그러면 누가 사여줍니까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죄사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브리스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할 힘이 없은 적 삶이 없는 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마다 소, 양 그리고 비둘기 가져와서 죄를 위하여 너희가 속하라 했습니다 그때그때 지은 죄를 그렇게 속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흘리실 보혈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가르치고 주님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 피로 자기들이 오는 거주를 받던 어리석은 짓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없애고 심지어 죽지 않을 일이었고 수양과 도를 닦고 신선이 되었고 하고 면벽 3년, 면벽 10년 금식하고 온갖 인간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이 죄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고백성 예고백성 나올 때 추리옥기 12장 13절에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무슬주와 인방에 발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겠다고 차라를 잡고 있습니다 예고백에서 나올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므로 예고백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 피 하나님은 이 피를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피 흘린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이나티우스 교부는 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더욱 큰 영광으로 한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권세 가지고 한번 짧고 굵게 한번 살아보자 싶지만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지위와 그런 조건을 주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더 영광으로 한다 예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쥐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욕 능력이라는 것은 온갖 욕설과 모욕과 침뱉음과 무시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행법은 제일 먼저 아수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수라의 시작돼서 그것이 바벨론을 넘어가고 그리고 페니키아로 그리고 로마까지 간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그가 무도한 형벌로서 과거에는 짐승을 죽일 때 그와 같이 죽인 것을 사람에게 적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석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영생하도로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꼭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이루는 너에게는 오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하는 것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의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보수 2장 8절 말씀 같이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명한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은 내 의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보수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고 남음이 있다 우리가 동물과 사람과 비교해봐도 사람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동물이 수천 마리가 피를 흘린다 해도 사람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어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것을 우리 사람 수백만 수천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도 비교할 수도 비교가 안되는데 어찌 창조적으로 하나님 그분과 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보혈의 공로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그리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2장 14, 15절에는 자녀들이 현륙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도 한모양으로 현륙에 함께 속하심을 왜 그리스도가 현륙에 함께 속했었나 우리의 자녀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현륙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고 그냥 다른 존재로 천사로 와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설치면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을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대신에 죽을 수 있고 속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들 대신에 사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임금님이 이제부터 도덕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괴롭히면은 두 눈을 빼겠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왕자가 나가서 난폭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두 눈을 빼야 되는데 자기 법을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눈 한쪽 빼고 왕자의 눈을 한쪽 뺐다 사람도 자기 말한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피로서 생명이 피해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로 보내시고 그분이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콜레스 2장 15절의 말씀과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확실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말면 아마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서 종로를 닫은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죄에서 노인받고 사망군세에서 이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위하는데요 일주일 내에 일하다가 이제 좀 쉬고 좀 웃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또 그런 심각한 말을 하느냐 해서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와 보혈과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고 이것을 빼면 실지는 교회에 올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것을 빼고 지금 살렸고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우스 13장 5절에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버려온 자인지도 모르고 믿는 자인 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채 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에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님 선지자도 참선지자인지 거짓선지자인지 구별하는 것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고 그것을 참선지자 거짓선지자 구별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아시는 것을 확신하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운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용사를 받지 못하는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고 십자가 보혈은 깨끗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옷에 그리스가 발리가 있는데 아무리 비누를 칠하고 물론 아무리 씻고도 안 집니다 그러나 휘발유 조금만 넣으시고 문대에 보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죄가 이 죄용같이 불과 도저히 이거는 용서 못 받는다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런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을 내 봤어요 월남에서 얼마나 파병 가는 사람 중에서 못되게 했는지 정말로 죽은 시체들에게 또한 월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밤에 자꾸 보인다는 거에요 자기가 죽인 것 또한 시체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그러니까 내 같은 것은 용서 못 받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에요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흔히 정신에 병이 다 들고 정신에도 병이 들고 온몸에도 병이 들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잠깐만 씻어으면 나서뿐는데 그걸 못한다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하룻밤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와 같은 악한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하나만 씻어으면 나서뿐는데 그거를 못한다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하룻밤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와 같은 악한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호를 씻어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용서해 돌려오고 씻어뿌면 나서뿌면 되요. 그걸 못한다.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하룻밤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와 같은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 십자가 보일러 씻어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용서해 돌라고 기도하면 될 건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아 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한 번도 몇 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괴로운 중에서 사는 사람들을 봤다.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보일은 어떤 죄라도 다 사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보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돌라고. 주님의 보일로 씻으면은 어떤 죄라도 다 씻은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을 사탄마귀 쫓는데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참 효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뭐 발광하던 것이 그만 그 자리에서 조용해져 버려. 이야 정말 신통하더라고. 하아 이래 가지고 막 스팸을 끓고 마시고 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마귀 이 귀신의 존재들은 그 앞에는 아예 꼼장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겁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가라고. 막 막 그냥 손에 피가 보이는 것이지만 와악! 예수님의 보일 공로는 우리 죄를 다 사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의 죄를 다 사하고 그 앞에 용서를 빚는 사람들은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문득문득 바울사다와 같이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한 바울사다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한 바울사다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생기노라 바울사도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며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피를 흘린 자가 바로 내다. 내가 예수를 주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사실을 만민들에게 알리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용서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교회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 용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버지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피를 흘려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주셨는데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버지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오늘도 우리들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고 드려옵나이다. 아멘